81. 억제대를 사용할 때 혈액순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로 오른 것은? 1. 풀리지 않도록 매듭을 지어 억제를 시행한다. 2. 뼈가 돌출된 부위는 특히 강하게 묶는다. 3. 2시간에서 4시간마다 억제대를 풀어 순환 상태를 확인한다. 4. 억제대는 침상 난간에 고정한다. 5. 억제 부위는 최대한으로 한다. 정답은 3. 2시간에서 4시간마다 억제대를 풀어 순환 상태를 확인한다. 82. 다운 중 인공학문 관리를 위해 중요한 사항은? 1. 양파, 배추, 탄산가스 등 섬유질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2. 환자가 스스로 관리하도록 격려한다. 3. 일상생활이 불편함을 설명한다. 4. 가스형성 음식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금지시킨다. 5. 세척통은 항문의 위치에서 100cm 위에 높이에 걸어둔다. 정답은? 2. 환자가 스스로 관리하도록 격려한다. 83. 대장내시경 검사 전 준비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1. 구토반사를 억제하기 위해 인후 마취제를 적용한다. 2. 하재를 사용하여 장을 비운다. 3. 조형제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한다. 4. 검사 2시간 전부터 금식을 실시한다. 5. 체위는 절서기를 해준다. 정답은? 2. 하재를 사용하여 장을 비운다. 84. 여성 환자의 회음보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물의 온도는 43에서 46도씨가 적당하다. 2. 배행화 위로 높이고 시행한다. 3.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커튼이나 스크린을 적용한다. 4. 솜이나 거지는 한 번씩만 닦고 닦을 때마다 새것으로 바꿔 사용한다. 5. 항문에서 회음보 방향으로 소독한다. 정답은? 5. 항문에서 회음보 방향으로 소독한다. 85. 여성 환자의 유치 도뇨관 삽입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소독솜은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다. 2. 월경 중인 경우 소독하지 않는다. 3. 항문에서 요도의 방향으로 닦는다. 4. 유치 도뇨관은 16에서 18cm 정도 삽입한다. 5. 대음순 소음순 요도구순으로 닦는다. 정답은? 5. 대음순 소음순 요도구순으로 닦는다. 86. 다음 중 유치 도뇨관의 관리법으로 오른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침대 난간에 고정한다. 2. 소변 주머니는 환자의 방광보다 낮게 유지시킨다. 3. 유치 도뇨관은 환자의 복부에 고정한다. 4. 방광과 같은 높이의 소변 주머니를 위치하도록 한다. 5. 소변 주머니가 병실 바닥에 닿도록 한다. 정답은? 2. 소변 주머니는 환자의 방광보다 낮게 유지시킨다. 87. 다음 중 맥박 측정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운동을 한 직후 맥박을 측정한다. 2. 좌측의 과선과 첫 번째 늑간이 만나는 지점에서 심장 맥박을 측정한다. 3. 맥박이 불규칙한 경우 15초간 맥박을 측정하여 4배수로 기록한다. 4. 수전증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팔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맥박을 촉진한다. 5. 쇼크로 의식이 없는 경우 요골동맥을 측정한다. 정답은? 4. 수전증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팔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맥박을 촉진한다. 88. 관절 부위나 돌출 부위에 주로 적용하는 붕대법은? 1. 환행대 2. 팔자대 3. 나선대 4. 회기대 5. 사행대 정답은? 2. 팔자대 89. 다은중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오른 것은? 1. 혈압이 120-70인 분만일일제 산모 2. 호흡이 분당 18회인 여성 3. 맥박이 분당 120회인 남성 4. 호흡이 분당 50회인 신생아 5. 체온이 36.7도인 70세 노인 정답은? 3. 맥박이 분당 120회인 남성 90. 기침을 하면서 피와 함께 객담이 나오는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간호는? 1. 흉부에 온수포를 적용한다 2. 환자에게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한다 3. 금식한다 4. 기침이 나올 때 세게 하여 축적된 객담을 뱉도록 한다 5. 배횡화위를 취해준다 정답은? 3. 금식한다 91. 등 마사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육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다 2. 경찰법, 윤활법, 지하법, 경탑법을 반복하여 마사지한다 3. 환자의 피부가 건조한 경우 오일이나 로션을 발라준다 4. 청골 부위가 붉은 상태라면 욕창 예방을 위해 마사지를 시행한다 5. 악성종양, 혈전성 정매 겸 늑골골절 전염성 질환자들은 등 마사지를 금한다 정답은? 4. 청골 부위가 붉은 상태라면 욕창 예방을 위해 마사지를 시행한다 92. 다음 중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하는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배뇨습관과 배뇨기계 기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2. 수분 섭취량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3. 몸무게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함이다 4. 체액균형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5. 수분 섭취량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정답은? 3. 몸무게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함이다 93. 발목관절의 가동 범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내반 2. 외반 3. 족배굴곡 4. 족저굴곡 5. 외회전 정답은? 5. 외회전 94. 호흡곤란이 있을 때 취해 주어야 하는 체위은? 1. 쇄석위 2. 좌위 3. 심수위 4. 앙화위 5. 수륭위 정답은? 2. 좌위 95. 장기간 부동상태인 환자에게 욕창이 발견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간호로 오른 것은? 1. 이미 욕창이 발생했으므로 체위 변경은 시행하지 않는다 2. 욕창 부위의 냉찜질을 시행한다 3. 욕창 부위는 내과적 무균술을 통해 드레싱한다 4. 요실금이 있는 경우 필요시 유치돈효관을 삽입할 수 있다 5.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기저귀로 덮어놓는다 정답은? 4. 요실금이 있는 경우 필요시 유치돈효관을 삽입할 수 있다 96. 다은중 고압증기 멸균물품의 멸균뉴요기간으로 적절한 것은? 1. 1주 2. 2주 3. 3주 4. 4주 5. 5주 정답은? 2. 2주 97. 다은중 인부가 변비를 호소할 때 할 수 있는 처치로 오른 것은? 1. 즉시 변비약을 먹도록 한다 2. 육류 및 단백질의 섭취를 증가시킨다 3. 가벼운 운동을 시행하도록 한다 4.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매일 다른 시간에 배변을 하도록 유도한다 정답은? 3. 가벼운 운동을 시행하도록 한다 98. 복부검진이나 여성의 유치돈효관 삽입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체위는? 1. 수륭위 2. 쇄석위 3. 배횡화위 4. 앙화위 5. 심수위 정답은? 3. 배횡화위 99. 수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연령 2. 성별 3. 영향상태 4. 건강상태 5. 심리적 상태 정답은? 2. 성별 100. 지팡이 보행을 하는 오른쪽 편바비 환자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1. 보조자는 환자의 뒤에서 환자의 보행을 돕는다 2. 환자는 왼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간호조무사는 왼쪽에서 환자를 보조한다 3. 보조자는 환자의 앞에서 보조한다 4. 환자는 왼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오른쪽에서 보조한다 5. 내려오는 순서는 지팡이 건측한측 순이다 정답은? 4. 환자는 왼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오른쪽에서 보조한다 5. 인사의 양자의 오른쪽에서 보조한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